청소 청소하고 있었어 좋아하는 거 아니면 보고 싶은 거? 어차피 더 더러워질 거 신경 안 써야지 이런 거 Why? 너 마지막 에피소드 꼭 봐야 돼 진짜 재밌어 어차피 다 끝나는 거 재미도 없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야 Love 우영이? 다른 거 없는데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다른 거 같아 아 지겹다 진짜 Why? 비 왔으면 좋겠다 재밌어 이거 요즘 진짜 내 삶의 낙이야 왜? 왜? 보인다 스토리